여러분들한테 보여 드릴 텐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이 자리에서 한들이라든 열들이라든 스무들이라든 다 돼야 됩니다 단 한대도 안 되는 게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안 된다면 왜 안 되는가가 원인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계는 리퍼 기계는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진짜 하지 마세요 바로 칩을 떼어 가지고 바로 옮겨서 공옥기 달고 셋업을 시킬게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 점프밍크하고 섞이는 건 무조건 안 됩니다 처음부터 벌크 잉크로 들어가는 게 노즐이 아무래도 오래 가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시작하시면 처음부터 헤드 청소 한 번도 안 합니다 청소 한 번 안 하고 바로 그냥 출력해서 정상으로 나와야 됩니다 여기 철판 있죠 철판 여기 철판 철판 있고 세 군데거든요 세 군데 세게 세게 누르시면 돼요 그냥 세게 딱 누르시면은 이렇게 벌써 빠졌죠 세게 빠집니다 요거 요걸 잘 못 빼시더라구요 요거 빼시면 되고 얘가 여기 밑에 툭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요거 보이시죠 요거 요거 앞으로 땡기면서 이렇게 벌리시면 돼요 벌리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요 케이블 밑에 꽂혀있는 거 빼시고 케이블 그런 거 빼시고 이러고 조심해서 딱 끊으시면 여기 다 빠져요 뚜루 다 빠지면 근데 여기 안 빠지도록 조심하시고요 빠지면은 또 켈리지 않은 것을 기대가 버리면 다 뜯어야 돼요 자 요렇게 이렇게 빼시면 됩니다 이렇게 철판 밑에는 이 칩 보드 여기가 여기 잉크 쓰면 들어가면은 잘 인식도 안 해요 그럼 누르면은 네 자 요 상태되거든요 나사 박아야지 이쪽이 나사 너무 빌어서 그래 차라리에서 올린 거 보니까 칼라 따로 빼고 이렇게 하셨더라구요 병건 걷기를 할 때는 최대한 높은 데다 뜯어보세요 왜냐하면은 옆에 폐잉크 병을 갖다 놨는데 호스가 너무 낮은 데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잖아 폐잉크 호스가 높은 데 가셔야지 호스 연결하기 편합니다 그냥 뾰족하게 만드셔 갖고 얘를 이렇게 당기세요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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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꽂으시고 요 쭉 된 상태에서 얘를 쭉 밀어넣어서 그렇다면 이 폐잉크 호스 다 뺄더믄 끝난 겁니다 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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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구 기르치 좀 해야 되겠다 실수만 하시는 거 얘가 여기 꽂는 게 있고요 여기 있죠 여기 있거든요 자꾸 여기다 자꾸 꽂아요 아 사색 인식을 안 한다고 하시는데 여기 꽂으셔야 됩니다 자꾸 여기다 눈이 잘 보이니까 여기다 꽂으세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도 여기도 문의 전화 받았고요 내가 한 4통 받았는데 전부 다 캡을 엉뚱한 데 꽂았네 됐죠 이거 땡으시고 여기 가시죠 너무 세게 찢으면 찢어지니까 너무 세게 하면 찢어지니까 방금 하는 거 보셨잖아요 아 그래요 원래 그런 거야 원래 그런 거야 얘가 있죠 안 보인다 안 보인다 한 방울 탁 끼고 주시고 이렇게 딱 먹으셔가고 끝이 이렇게 물방울처럼 한 방울 되거든요 한 방울을 자전거 속에 이렇게 꽂으시고 너무 많이 하세요 너무 좋게 너무 많이 하세요 이거 이제 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올 추타고 안 켠 거 같은데 참고로 평상시에 이걸 뚫으라는 소리가 아니고 이쪽이 실패했을 때 하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봐서 이 정도면 정확하게 잘 하신 거예요 이거 그냥 하시면 되는데 내가 참고로 반대쪽도 막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특수 드릴 날이 있어야겠는데 제가 여기도 꽂으셔야 되네 하셨으면은 꽂으실 때는 천천히 이렇게 자연스럽게 밀어내세요 템 보시면서 그래야지 기계를 최대한 필드에서 활용을 많이 합니다 바짝 붙이셨다 붙이셨면은 얘가 워낙에 운동을 합니다 야 양 밑에 붙은 거 없나? 기계에 붙은 거 좀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? 좀 집집 이거 그러는데 이렇게 하시면 여기에 이게 이게 뭐하는 거 같아 이게 이게 아유 백사자하고 내하고는 이게 버린 세월이 몇 개입니까 피만 여기를 꾹 눌러서 붙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올리시고요 이게 안 흔들릴 정도로만 갖다 놓으시고 그냥 이게 다 붙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거 마지막 결과물이고요 지금 작업 다 됐습니다 이거 제가 오늘 교육 중에서 교육을 해 가지고 지금 완성 한 거고요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지금 제가 스마트폰에 배터리가 없어 가지고 더 이상 작업이 안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면 작업 다 된 겁니다 자 작업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까 이제 휴대청 보러 갑시다 최비